GDE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첫 관문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구글 직원에게 추천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GDE는 지식 공유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GDE는 앞으로 성장할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경력을 뽑습니다. 구글 직원에게 추천받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해요.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퍼블릭 스피킹, 멘토링, 콘텐츠 라이팅, 프로덕트 피드백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퍼블릭 스피킹, 행사 발표하고 콘텐츠 라이팅, 블로그 작성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18년에 GDE가 되었고 2015년부터 발표를 시작을 했거든요. 3년 동안 18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이 36개월이니까 2개월에 한 번씩은 쉬지 않고 계속 발표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사내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20명에서 30명씩 모이는 작은 기술 행사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행사들에 발표자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작은 발표 경력들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점점 큰 기술 행사에도 발표자로 지원을 했었어요. 발표 횟수랑 규모를 점점 늘려나가니까 2년 차쯤부터는 큰 행사에서 발표 요청이 먼저 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지원하지 않아도 발표 기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기에 좋은 커뮤니티가 무엇이 있을까 추천을 좀 드리자면 생각보다 기술 커뮤니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먼저 GDG처럼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술 커뮤니티가 있죠. 드로이드 나이츠, 파이콘처럼 언어를 기반으로 모이는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프런, 원티드, 프로그래머스, 그 외에도 많죠.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에서도 행사를 많이 주최합니다. 다양한 기술 커뮤니티들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지원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콘텐츠 라이팅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역시 발표처럼 2015년부터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고 2018년 GDG가 되기 전까지에는 총 23개의 포스팅을 썼었습니다. 발표수보다 더 많이 썼죠. 블로그로 적을 기술 주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 방식을 소개해드리자면 회사에서 하던 기술을 그대로 블로그로 많이 적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발표도 했잖아요. 그 발표 주제를 블로그로 그냥 변환했어요. 하나의 주제로 블로그, 발표 두 가지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제가 발표나 블로그 작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발표해봐라 블로그 써봐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나는 공유할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술은 너무 기초적인 거여서 주변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야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도 다 똑같이 뻔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식이어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쉬운 내용이어도 그 기술을 처음 접하는 어딘가에 있는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 이것까지 블로그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 나 이런 거 했다. 그냥 주변 개발자들에게 썰을 풀어보세요. 글이나 영상처럼 남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말로 써 자주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작은 지식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식 공유 활동은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기술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지식 공유는 이 기술 커뮤니티를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 한번 더 알아볼게요.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식은 지식 공유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보를 쉽게 찾으려면 블로그든, 발표 자료든, 기술 행사든, 영상이든, 공식 봉사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많이 세상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료를 만드는 지식 공유 외의 방법들로는 오픈소스, 스택오버플로우, 행사 오거나이징, 커뮤니티 참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를 보면 오픈소스는 무료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개된 소스코드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GitHub가 있어요. GitHub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사진은 구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들이거든요. 구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술 회사들은 모두 오픈소스를 운영해요. 세계에서 잘나가는 코드들을 언제든지 보고 내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슈를 제출하거나 PR을 날리거나 코드 리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슈를 제출하는 것은 이 코드가 잘 안 동작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제보를 하는 거예요. 이슈를 잘 제출하면 개발자들이 더 빠르게 이슈를 발견하고 소스코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던 거라면 개발자가 직접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친절하게 답변도 주거든요. 코드를 담당하는 개발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 거죠. 풀 리퀘스트는 이슈를 개발자에게 알려주는 걸 넘어서 R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한 코드를 반영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슈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와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수정한 코드가 반영이 되기라도 한다면 해당 레포지토리에 공식 기여자 컨트리뷰터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어요. 코드리뷰는 풀 리퀘스트가 진짜로 반영해도 괜찮은 코드인지 수정을 적용하기 전에 의견을 개발자들끼리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리뷰는 담당하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PR에 의견을 주면서 더 좋은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이슈, PR, 코드리뷰 등등 기탑에서 오픈소스에 기여한 모든 활동은 내 프로필에 기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를 했나 알 수 있고 나의 활동도 이 프로필을 통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가 있어요. 다음 방법으로는 개발자들에게 영혼의 친구이죠. 스택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스택오버플로우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이에요. 질문을 올리면 다른 개발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택오버플로우에 기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질문을 올리거나 답변을 하면 끝입니다. 스택오버플로우에는 질문과 답변의 업, 다운이 있거든요. 좋은 질문이나 답변에는 업이 많겠죠. 보통 구글에서 기술 관련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스택오버플로우에서 업 숫자가 많은 질문이나 답변이에요. 좋은 질문과 답변은 보통 다른 개발자들도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질의응답이 단순히 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대화를 넘어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지식으로 남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허브 프로필처럼 스택오버플로우도 프로필에서 나의 질문과 답변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스택오버플로우에서 탑 답변자가 된다면 많은 개발자들에게 오래오래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기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식이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오프라인으로 기술 모임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커뮤니티 기여 방법이에요. 기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모임의 형태는 다양해요. 가장 쉽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는 동호회, 스터디가 있겠죠? 내가 친구들이랑 기술 스터디 하는 게 무슨 커뮤니티 기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두 명 이상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활동이 커뮤니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어도 거기에서 전파되는 정보로 서로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기술 생태계에 참여하는 일원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외에도 규모가 큰 행사들이 있어요. 단발성으로 열리는 회사 컨퍼런스들, 해커톤, 연 단위로 꾸준히 주체되는 파이콘, JS컴프 같은 대형 컨퍼런스들, 그리고 구글의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다양한 행사를 주체하는 GDG라는 단체도 있죠. 저는 한국의 유일한 안드로이드 전문 행사인 드로이드 나이치를 2017년부터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오프라인 기술 모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itHub, 스택오버플로우, 그리고 기술 모임 주체까지 여러 커뮤니티 기여 방법들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기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힘들다, 부담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서 도움을 얻어가시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커뮤니티에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만 있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받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커뮤니티는 생길 수가 없거든요. 활성화된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다가 슬슬 익숙해진다 싶으시면 그때 한두 마디씩 자기 의견도 한 번씩 던져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본인의 지식을 공유하시다 보면 어느새 기술 커뮤니티의 일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지식 공유를 하고 기술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구글러에게 추천을 받을 차례입니다. 발표, 블로그, 기술모임 주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글 직원들과 교류가 생겨요. 꾸준히 행사 주체나 발표자로 참여하시는 구글러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글러분들과 얼굴을 트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운이 좀 따라줘야 합니다. TO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지식을 공유하는 퀄리티가 구글러가 보기에 괜찮아야 해요. 그러면 드디어 연락이 옵니다. GDE에 관심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참 길고 힘듭니다. 한두 번 커뮤니티에 기여했다고 해서 구글러분들과 교류하거나 내 지식 공유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은 꾸준히 커뮤니티의 얼굴을 보여야 해요. 문제는 2년이 넘는 긴 시간을 퇴근하고 나서 남는 4시간의 공짜로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따로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GDE를 주제로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GDE는 사실 공짜로 2년 동안 기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아무리 오래 활동해도 언제 구글러가 나를 봐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2년 이상 꾸준히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왜 지식 공유를 해야 하는지 돈과 커리어가 아닌 본인만의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저는 지식 공유를 하는 이유를 즐거움에서 찾았거든요. 이 커뮤니티 활동 그 자체가 재밌었고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 쯤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참 길고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이제 서류와 면접을 시작해요. 시작부터 이렇게 길고 힘든데 나머지 절차를 어떻게 언제 다하냐 막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GDE는 여기까지가 90%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거의 다 오셨어요.